hello everyone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 welcomes english 시간이에요 오늘의 영어 한마디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많이 묻곤 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지 여러분 영어 잘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저는 이런 말을 하죠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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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이런 말 해요 왜요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만이 makes 만들어준다 perfect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뭐 완벽하려고 하는건 아니지만요 뭐든지 잘하고 싶을 때 많이 많이 연습하고 연습하라는 얘기죠 자 오늘도 이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따라해 보시고 연습하셔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자 연습만이 완벽이 된다 practice makes perfect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practice makes perfect 자 오늘 배운 표현 기억하구요 전 다음에 뵐께요 have a nice day bye bye it's okay bye bye 감사합니다.